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검별검TV 안녕하세요 돌검별검TV입니다. 이번 시간은 트마루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역시 MC보라별님이 진행하시는 음악사진전이 공개되었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김호중씨가 불렀던 김범수님의 보고싶다가 선정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심장을 움켜쥐게 되는 감미로운 김호중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김호중씨가 직접 찍은 구름 가득한 숲속 하늘의 풍경이 눈에 띄는데요. 또한 중간에 적혀있는 이 원 말웨이라는 분구가 또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역시 김호중씨가 부르는 보고싶다는 원곡과는 또 다른 묵직한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후 바로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갔는데요. 두 번째 곡은 김호중씨가 불우의 명곡에서 불렀던 비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봤을 거라는 MC보라별님의 말대로 정말 유명한 곡이죠. 또다시 감미로우면서 살짝 슬픈듯한 뭉클한 감정이 밀려오는 김호중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공개된 사진은 자갈밭이었는데요. 자갈밭 사진 우측 하단에 적혀있는 굴러가다 보면 언젠간 오겠지 라는 문구가 괜시리 흘러나오는 비련과 어우러져 더욱 슬프게 느껴지는데요. 오랜만에 김호중씨의 애절 보이스를 들으며 감성에 젖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씨가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탑3를 이어가며 병역 의무 이행 중에도 변함없는 인기를 입증하여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김호중씨는 지난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집계된 아이돌 차트 8월 3주차 평점 랭킹에서 19만 36표를 기록해 탑3에 올랐는데요. 스타에 대한 실질적인 팬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에서도 김호중씨는 22,434개로 탑2를 차지했습니다. 김호중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 이행 중에도 각종 앙케이트에서 상위권에 오르며 군대 끼 없는 뜨거운 인기를 보여주고 있어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댓글의 배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은자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사랑스러운 호중 뭐든 최고지요. 노래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마음의 창을 열게 해주지요. 햇살처럼 따뜻한 청년 영원히 응원해요. 이 귀한 청년은 어찌 이뻐하지 않으리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만보님의 댓글입니다. 돌곤병원님 수고하시네요. 호중님이 이렇게 유명인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독도 NFT로 이름을 올리셨다니 어깨에 힘이 들어가 으쓱으쓱합니다요. 오늘 날씨는 흐리고 비가 조금씩 오지만 마음만은 아주 맑음입니다. 다들 화이팅하세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욱님의 댓글입니다. 호중님 축하축하 역시 호중이 최고네요. 비가 많이 오니 호중님 생각하며 늘 음악 듣고 기다립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별곤님 고맙습니다. 화이팅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영희님의 댓글입니다. 김호중님께서 하는 일은 무조건 찬성이고 좋은 일에 동참하는 호중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빌어요. 우리의 희망이고 최고의 가수로 행복을 주는 사랑스러운 천재 가수입니다. 노래로 감동을 전해주는 멋진 가수입니다. 사랑해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댓글을 남겨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됐던 투바루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곤별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